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 입니다. 깐추리 형이 또 2교실을 한번 시작도록 할게요. 아침에는 제가 좀 차분하게 목소리를 한번 낮췄습니다. 톤을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아침보다 방방 뜨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또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목소리를 톤을 다운 시켰어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환절기가 아니고 지금 요즘 오미크론이 난리에요. 지금 보니까 8만명이 돌파했다고 하니까 어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더라고 자기 주위에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친구가 없다는 그 정도로 우수개 소리가 있다는데 친구가 없다. 하여튼 전 친구가 없나요? 하여튼 오미크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보니까 이제 10시까지 이제는 운영한다더라구요. 식당 10시까지 8명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모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항상 늘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심령 잘 썼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또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해야죠. 연기금이 실패하면 큰일입니다. 이 연기금에 투자한 돈들이 다 우리 노후의 돈의 노후 노후 자금 아니겠습니까? 노후의 연금인데 요즘 연기금들이 지금 아 좀 아 그래요 좀 뻘짓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삼성전자를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를 이럴 때 더 담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왜 삼성전자를 팔고 굳이 LG 엔솔에다 몰빵을 해가지고 2조원 이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조원 이상을 담은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과연 얼마를 잃었을까? 얼마를 손실을 보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했으면은 이 1등 기업도 키우고 우리 국민들 우리 개미들 많지 않습니까? 개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단 서로 다 좋은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왜 삼성을 파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 증시의 큰손이에요. 큰손. 큰손으로 불리죠. 하여튼 연기금이 대량 매수했던 LG 엔솔. LG 엔솔을 인해서 한 달 새에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를 잃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일 증권과에 따른 이깐 연기금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LG 엔솔 2조 4,920억 그러니까 거의 2조 5천억 정도를 승매수를 했어요. LG 엔솔만. 이 기간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팔았냐. 4,974억. 거의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네. 삼성전자 5천억 매도하고 약 LG 엔솔 2조 5천억을 산 거예요. 또 뭘 많이 매도를 했는가. 우리 금융주도 많이 팔았어요. 2,673억. 의외다. 어떻게 또 금융주를 많이 팔았네. 하이닉스가 1,706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아가 1,250억. 삼성 SDI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리는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휘영청 휘영청 거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거립니다. 출렁출렁거려요. 하지만 그 당초 기대와 달리 LG 엔솔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기금의 수행률은 한 13%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해요. 13% 정도 하락을 한다. 한국 거래소에 보니까 한 달간 LG 엔솔 상장 이후에 연기금은 평균 한 12.8% 정도 손실을 봅니다. 12.8%나 손실을 본다. 많이 보고 있죠. 단순 계산하면 당장 3,192.2,225만원. 3,192억이요. 3,192억을 잃은 거야. 손실을 봤어. 지금 보니까. 계속 빠지는 거야. 주가가 지금. 올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거 2조 5천억을 꼬라박은 말 그대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3% 가까이 손실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연기금도 지금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공모청약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하죠. LG 엔솔이. 증시 대비 이후에는 현재 지금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상장 첫날에도 따상에 실패했고 딸을 기록하면서 59만 8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일단은 쭉 내려가죠. 현재는 그 LG 엔솔은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채 못한 채 약세를 거듭하고 있어요. 계속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지금. 안 좋아. 상태가 지금. 그런데 공모가는 30만원이냐. 공모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수익을 거두고 있죠.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그 최고가하고 비교하면 이날 종가 기준을 했을 때 한 10일 거래일 사이에 벌써 24%나 밀렸다. 24%나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현재 뭐 각종 지수 편입 호재에도 뭐 불구하고 또 LG 엔솔이 부질한 실적을 막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LG 엔솔은 지난 8일 실적 공시를 통해 가지고 지난해 매출이 한 17조 8500 정도 돼요. 영업이익은 한 7680억 정도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4.3%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높진 않아요. 생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에 따른 공급 차질 그리고 각종 메탈 등 원자재가 가격 인상이 됐고 또 리콜 물량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하위의 요인이야. 그러니까 이익률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굳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야 할 이유가 없어. 크게. 그런데 증권가에서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업체죠. CATL, CATL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LG 엔솔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 보고서가 나와요. 증권가. 난 증권가 애들 잘 믿으면 안 됩니다. 100%. 아주 뒷담화. 뒷담화가 아니죠. 뒷통수 완전 제대로 쳐요. 애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원재료 비용 등 물류 비용하고 그런 반도체 이슈 그리고 GM 리콜 사태가 있었어요. GM 리콜. 그런 사태 대응으로 부진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좀 전망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23년부터는 미국의 공장이 가동되고 원통형 수요 고성장으로 인해가지고 본격적인 도약기로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어필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보면 CATL, 중국의 CATL 주가 급락은 과연 CATL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의미 있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배경인데 오히려 LG 앤솔은 미국의 고성장 바탕으로 인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완전 떠들어 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 CATL 대비 프리미엄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주가를 슬금슬금 또 띄우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연기금 제발 좀 뻘지 좀 하지 말고 빨리 삼성전자 사세요. 연기금 빨리 돌아와라. 연기금 뻘지도 하지 말고 이 교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